안녕하세요 3년만에 무대를 써야 돼서 되게 고셉으로 지금 저희는 드마르라는 팀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음악을 처음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드박 팬들과 직말로 버스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제물을 불러와서 오늘 6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앞에서 당신분들과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처음 보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고맙습니다 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뱅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그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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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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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